에드워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드워드는 스웨덴의 산업용 생산성 솔루션 업체 아트라스 코코 그룹의 브랜드입니다. 1919년 진공기술 및 가스처리 기술 업체로 시작돼 100년간 혁신을 지속해 왔습니다. 에드워드는 세계 최고의 진공기술 및 가스처리 기술이 선두주자라는 위상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트라스 코코 그룹은 압축기, 진공솔루션, 발전기, 펌프, 전동군구 및 조리 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진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0개 이상의 국가에서 약 3만 4천명의 직원이 근무 중입니다. 에드워드는 품질과 가치라는 키워드를 최우선으로 여기며 기술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최적의 성능을 지닌 진공펌프, 저감 서비스 솔루션을 제공해 오며 자체적인 뛰어난 성능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드워드의 진공은 전력부터 철강 생산, 우주 공간 시뮬레이션과 고에너지 물량 연구까지 다양한 분야에 필요한 필수적인 기술입니다. 또한 의약품, 휴대폰, 컴퓨터, 식료품, 자동차, 화학물질까지 진공이 필요한 공정이라면 에드워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진공펌프 부품 및 키트를 만들고 진공펌프 오일 등을 개발하며 시스템 감사와 전문가 조언에 따라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에드워드는 크게 반도체 서비스 솔루션과 일반 진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반도체에서 효율적인 펩 운영을 위한 솔루션이 최적의 상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합니다. 에드워드 코리아는 1992년 합작회사 형태로 설립되었다가 2007년 8월 공식적으로 에드워드 코리아가 됩니다. 반도체 평판 디스플레이, LED 및 태양열 전지 제조업체를 위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글로벌 공급 업체로 국내 산업, 제약, 화학, 과학, 공정, 유리막, 코팅 및 식품 포장 산업 등 광범위한 연구 개발 분야에 선도적 진공 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에드워드는 벌써 업력 29년 차의 기업으로 약 천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외국계 기업입니다. 반도체 공정 진공 펌프를 주로 생산하는 기업으로 직원들의 창의적 혁신적 아이디어로부터 기술적 한계를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에드워드 코리아 채용은 수시로 진행되며 직무에 따라 다르지만 공학 또는 경영학 분야 전공자들이 필요한 직무가 많습니다. 직무 관련 경험자들을 우대하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식이 요구됩니다. 영어 말하기 및 쓰기 능력이 업무에 따라 부가적으로 요구됩니다. 국영문 이력서, 국영문 자기소개서를 제출해야 하며 경력자는 추가로 경력기술서를 준비합니다. 리주메이크는 합격을 위한 국영문 이력서 작성부터 면접준비 그리고 연봉 협상을 통한 최종 합격까지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취업과 이직의 길로 이끌어드립니다. 취업식까지, 합격식까지, 신입부터 경력직, 그리고 임원진을 위한 1대1 맞춤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리주메이크는 외국계 기업 취업 사이트 잡포스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다양한 외국계 기업 정보와 채용 정보가 있으니 놓치지 말고 꼭 확인하세요. 롤크를 받을 수 있는 하 Ask Shin God